아홉 번째 미션은 근력운동입니다. 이 근력운동은 유산소운동 바로 뒤편에 있는 미션입니다. 이 미션은 주황색 레바를 이용해서 위로 끝까지 올려놓으면 되는 미션입니다. 맨 아래에 있는 이 구멍 4개가 있는데요. 이 구멍 4개가 완전히 보였을 때 16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4개의 구멍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구멍만 부분적으로 보여도 점수가 인정이 되고 두 번째 구멍부터 부분적으로 보이게 될 경우 점수 획득이 불가능합니다.